이 김당국은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 우리 김창환 의원께서 김당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 몰랐어?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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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